사람은 누구나 선택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근데 요즘 청춘들의 선택은 대부분 비슷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는 동아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스터디라는 걸 하죠 그러다가 친구가 어학연수를 가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친구들은 워킹홀리데이를 따라가요 그리고 또 똑같은 방식에 또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저 친구들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나요? 여기서 선택만 했지 포기할 줄 몰랐던 거예요 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좋은 동아리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는 동아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뭔가 이들과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악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기가 후회되지 않은 포기라면 굉장히 좋은 포기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포기는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삶이었습니다 사격선수로 3개월에 3등 했으면 되게 튼튼한 삶이었고요 국악인으로 중앙대학교를 들어갔던 것도 튼튼한 삶이었어요 포토그래퍼로 한참 조금씩 조금씩 일자리를 클라이언트가 늘어나갈 때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데 다 포기를 하고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갔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게 많이들 그러는데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멍청한 사람이야 아닐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apat자 Prior 아 Magic snel 알 알 알 알